아이고서는 은퇴합니다. 이거 이기면 은퇴 안한다고? 야 진짜 이제야서 하는 말인데 아예 10일이구나 시청자들한테 많이 낚여가지고 지금 은퇴한 것도 커 지금 안한다는 거를 강제로 어? 그렇게 많이 시켰잖아 나한테 유튜브에 편집돼서 다 삭제되겠지만 너무 무리한 애들하고 붙었어 그래 놓고 지면 나한테 욕하고 말이야 얘도 브라질이요 자 들어오라 자 들어오라 자 나의 은퇴 경기는 K.O. 승으로 간다 1라운드 응 두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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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안지ん 와왜왜왜왜왜이래 아 잡히면 안 돼 잡히면 안 돼 와 조졌네 이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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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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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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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인정!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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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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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거 날리려 했는데 아아 야 끝났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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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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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야 뭐야 야 이걸 왜 내가 벌려 아 이제 테이크 다운 걸렸어 와 말도 안되네 이거 어 빠졌다 야 빠졌어 야 와아 진짜 어이없네 오 야 와 테이크 다운을 유도를 해 오 뭐야 이거 잡기 뭐야 이것도 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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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이제 뽀뽀 당했다 야 어 와 내가 머리를 거의 때려 눕혀서 깨고 있는데 나한테 테이크 다운으로 연계를 했을줄이야 오 얘한테는 그라운드 하면 안돼 그라운드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합시다 아 창당한 놈이야 매너게임이 하겠어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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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상대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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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서지고 있어 cere 브러치 쿠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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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아 또 잡네 이거 와 이걸 잡네 야야야야야야 큰일났다 와 이거 어떻게 백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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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아예 으 됐어 으아아아아아 야아 일어나 겟어 어 백시팅 와 미치겠네 와 잡기 미쳤어 지금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뭐 이런 와 와 잡기 미쳤네 데일 끝다운 연기하네 와 잡기 빠져나오는데 네 다 막아네 아 아 아 와 와 어 그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우승까지 아 저 은퇴라는 단어가 저 은퇴라는 단어가 경고였으면 좋겠다 은퇴 은퇴 아 아 아 아 아 아 80 찍고 은퇴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아 어 어 bright 어 음 именно 다 어 충남 NOT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회차가 있다라는거 1회차로는 끝내지 않는다는거 2회차에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해서 달려갑시다 충분히 충분히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큰 만큼 2회차를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아프니까 다음팟분들 즐겨찾기 한번씩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시면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마문 들어가셔서 구독하기도 꼭꼭 누릅시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